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에 따라서 각각 진화되는 과정들이 다르죠. 원시별에서 전주계열 단계가 지난 다음에 주계열성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들을 열심히 중심부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소가 고갈이 되게 되면 질량이 작은 애 혹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는 애는 적색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너무 크네 이런 애들은 초거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초거성은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 거고 적색거성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헬륨이 딱 멈추게 되면 헬륨이 다 고갈되게 되면 바깥층은 우주공간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뭉치면서 백색외성. 자 질량이 큰 애들은 철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철은 안정적인 물질이니까 여기까지 만들고 온도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과정이 일어나고 이때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폭발이 딱 되고 나서 중심부에 조금 남은 물질들, 그 물질들이 질량이 좀 작으면 중성자별, 그나마 이제 질량이 너무너무 크면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별의 수명을 맞추게 되는 거죠. 끝마치게 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백색외성의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은 초거성, 자 태양 정도의 질량 지금 나 과정이죠. 가 과정이 아니라 나 과정이다. 자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누가 더 적색 거성 단계보다 길다 그랬는데 자 주계열성 단계가 대부분의 별도 90% 이상을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요.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끝나면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계들보다도 주계열성이 가장 길다는 것,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음만 정답이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